올해가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가를 한지 160분 정도 되었는데요. 이게 여러분 보시는 종의 기원인데요. 실제 1859년 처음 나왔을 때 저 표지를 보세요. On the origin of space is by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래서 종의 기원에 관하여예요. 원래는 나중에는 온이 떨어지고 다윈도 판을 다섯 번을 뽑고 육판까지 나온 거예요. 그만큼 다윈이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시죠. 혹시 보면 우리 연구자가 참 훌륭한 분이신 게 도움이 되신 분이신 게